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여성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 고민이라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식사 후 안 나가고 30분째 잡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는데요. 점심시간에 대기인원만 30명에서 40명이 된다는 식당의 사장 A씨는 손님은 많지만 메뉴 가격은 평균 9천원에서 12천원 정도라 테이블 회전율로 버틴다고 운을 뗐습니다. 그런데 여성 3명이서 온 테이블이 계속 빠지지 않아 뒤에서 손님 대기가 쌓여갔다는데요. 여성 3명은 식사를 다 한 뒤 30분째 담소를 나눴다고 합니다. 이에 가게 직원이 식사 다 하셨냐 물어보니 그제서야 나갔다는데요. 그러면서 A씨는 손님의 당연한 권리인 거냐 아니면 민폐인 거냐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.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눈치껏이라는 걸 모르는 건가? 한가한 상황도 아니고 30명에서 40명이 기다리는 상황이면 민폐다, 기다리는 사람은 화가 난다 등 여성 손님의 행동을 지적했는데요. 반년 일각에서는 1시간 이상 앉아있었다면 몰라도 30분은 괜찮지 않나? 배려지 의무는 아닌 듯, 식당에서 대화도 못하나, 식사 시간 제한을 둬라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